우와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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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절질해야 돼. 절질해야 돼. 맛있겠다. 오! 지금 배우고 있어요. 이봐. 준비가 이렇게 해서. 이야, 진짜 맛있겠다. 색깔이 아직 하나도 안 깨져서. 오! 오, 푸짐하겠다. 우와. 아, 아이고. 감사합니다. 각자 알아서. 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요거. 네. 짜니까 이렇게 해서 비벼. 네. 저 진짜 어저께 버섯밥이 너무 먹고 싶은 거 있죠? 입에 넣어봐. 오! 오! 달다. 진짜 달다. 진짜 달다. 진짜 달다. 찌개가 달아. 정말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이야. 우리 엄마가 해줬던 맛이야. 아, 감칠맛도 확 올라왔네. 이게 아까 끓인 거랑 완성되니까 맛이 완전히 달랐는데. 늘어나고 절이니까. 깊은 맛이 있죠? 아, 국물 끝내준다. 네. 살이 진짜 부드럽다. 살이 진짜 부드럽다. 부드러우니까. 아니, 우리 이면수 먹었잖아요. 이면수도 진짜 부드럽는데 이면수보다 훨씬 부드러운데요? 한 번 먹는데요? 근데 이걸 국물에 끓이면 다 없어져. 뼈를 넣어. 맛있죠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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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먹어요. 진짜 먹을 거예요. 정말 맛있어. 화난 것 같은데? 너무 맛있어서 화가 잔뜩 났는데? 아, 국물. 아, 국물. 선생님, 여기도 소제비 넣어서 먹고 싶어요. 아... 아... 식협 때문에. 소제비 빚을까요? 경민아, 반죽해. 너 때문에 내가 오늘 은퇴한다. 하하하하하하하하 우와! 살이 진짜 부드럽다. 응. 민물 생선보다도 훨씬 더 부드러워요, 선생님. 아, 부드러워. 우와, 부드러운 건 1등이다. 입에 녹아. 응. 우와. 그러니까 확실히 제철에 먹어야 돼. 아,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너무 맛있어. 음... 음, 저 맨날 먹고 싶어요. 맨날 와, 이거, 이거 먹고 내년 이맘때쯤. 좋은 소식 있길 바라요. 와, 이거 생물 조기 매운탕은 꼭 해드셔야 됩니다. 와, 선생님.